응… 으을으으으응…. 으잇 깜짝이야!!! 어, 엄마! 방금 무슨 큰 소리 나지 않았어? 응? 무슨 소리 아니 방금 뭐 터지는 소리 났잖아 commission 아… 그거? 응 그거 너때문에 내 복장 터지는 소리였어 에이… 난 또 뭐라고 엄마 복장 터지는 소리였구나 넌 엄마 복장이 터지고 있는데 걱정되지도 않니 엄마 복장 터지는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뭐 어때? 와! 닭히니 개놈 시키야! 나이 스물 일곱 수먹고 방구석에서 직업도 없이 둥글거리면서 엄마 복장 터트리는 새끼가 뭐? 뭐 어때?! 엄마 저 어제 취직했어요 옘병 쌈싸먹는 소리 하네 니가 어디에 뭐 무슨 수로 취직해? 진짠데? 외국계 기업이에요 엄마 진짜야? 그럼요! 진짜 다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아휴~~ 우리 아들한테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 그래 그동안 복장 좀 터뜨렸으면 뭐 어떠니? 취직만 잘하면 되지 그래 무슨 기업에 취직했는데? 저 유튜브라고 구글 자회사인데 거기 유튜버로 취직했어요 어제 드디어 첫 정상 올렸는데 벌써 조회수가 32회나 된다고 하…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일 못 하시는구만… 어 뭐야! 드디어 내 영상에 첫 댓글이 달렸구만! 어디 무슨 댓글이 달렸나 한 번 볼까? 어… 안녕하세요 백수TV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방구석에서 어… 어 그… 뭐야 그… 브… 브이로그를 찍어볼 건데요 누가 방구석 백수새끼 브이로그를 보냐? 한심하네 크… 하긴 누가 방구석에서만 찍는 브이로그를 봐주겠어 좀 더 사람들 어그로를 끌만한 자극적인 컨텐츠가 필요한데 제가 방금 치킨 퀸 피자월드에서 시킨 건데요 보시다시피 딱 봐도 먹다 남은 치킨하고 피자가 왔습니다 제가 당장 전화해서 참교육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올린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벌써 치… 73만이라니 주작 한 번 했더니 반응이 이렇게 뜨겁단 말이야? 크… 그래… 바로 이거야! 아! 이거 제가 오늘 시킨 피자인데요 방금 먹다가 뭔가 딱딱한 게 씹히길래 빼보니까 이런 식칼이 피자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아마 피자를 만들다가 실수로 들어간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 구독자님들께 고백할 것이 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응! 아잇! 어릴 때부터 병을 하나 가지고 있어 응! 아잇! 안녕하세요 백수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집에 있는데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길래 밖에 나가보니까 분양가가 약 300만원 가량 되는 이 순종 비송풀이제가 박스에 담겨서 버려져 있더라고요 정말 어떤 나쁜 놈이 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잘 키워보도록 야 정우야 니가 사온 강아지 어디 아파 보이는데 저거 동물병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몰라! 나 콘텐츠 만들어야 되니까 데려가던지 버리던지 엄마가 알아서 해 오늘 제가 시킨 치킨에서 이번엔 벽돌이 나왔습니다 하…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바로 참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어 여보세요 거기 BBC죠? 저기요 이번엔 벽돌이 나왔다구요 저번엔 탱가가 나왔다더니 이번엔 또 뭔 개소리냐구요? 이보세요! 이 새끼들 멍청하게 잘 속더니 이젠 슬슬 반응도 별로 안 나오고 악플만 달리잖아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확실하게 속이면서도 어그로를 제대로 끌만한 참신한 주적이 필요하다고! 아… 아… 어… 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백수TV 엄만데요 어제 저희 아들이 보석바에서 뽑은 보석을 보석상에 가져다 팔면 어떻게 될까 콘텐츠를 찍다가 보석상 주인한테 머리를 잘못 맞아서 하늘에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와 진짜 역대급 조회수야 엄마! 초대박이라고! 야 너 진짜 어쩌려 그래? 아이 괜찮아 엄마! 절대 안 들켜! 나는 뭐 폭로할 친구도 없고 내가 주작 짬밥이 얼만데? 아니 그게 아니라 새끼야 니가 죽었다고 해버리면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거냐고! 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로 어제 제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영상이 올라갔었는데요 구독자님들의 열렬한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더 빨리 회복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야! 정우야! 아이씨! 뭐야 엄마! 지금 영상 찍고 있단 말이야! 아이고! 정우야 큰일 났어! 누가 니가 찍은 영상들 주작이라고 저격했대야! 아니 또 뭐라고! 그거 그냥 영상 내리고 적당히 잠수 타면 내 팬들이 알아서 쉴드 쳐주고 잠잠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니가 뭐 동물을 방치하고 유기했다고 동물보호단체에서 널 고발한디야! 아이 그런 건 어차피 처벌 약해서 괜찮아!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 니가 장애인들을 모욕했다고 고소한디야! 그럼 대충 합의금 물어주고 말면 되지 지금까지 유튜브로 번개 얼만데? 그리고 니가 뭐 개판으로 왔다고 주작했던 배달 음식들 있잖아! 아이 그게 뭐! 그거 브랜드들이 싹 다 너 고소한디야! 아니 진짜 뭐 별것 다 아닌거 가지고 안녕하세요 백수TV입니다 고소한 감사합니다.